이번 대전 중구청장 선거는 현직 청장의 3선 연임 제안으로 전직 시의원과 전 부구청장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야 후보는 오늘 대전 MBC TV 토론회에서 청년 인구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 등 중구의 부응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놓고 공약 대결을 펼쳤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광신 국민의힘 후보. 두 후보 모두 대전 중구의 발전을 위해 청년층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같이 했지만 각각 재개발, 재건축 신속화와 벤처밸리 건설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10년씩 장기적으로 걸립니다. 착공, 중공, 인허가 이런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청년인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구로 올려면 결국은 일자리와 주거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중천벤처밸리 꼭 추진하려고 하고요. 원도심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광신 후보는 그동안의 접근이 근시한적이었다며 앞선 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에둘러 비판했고. 그동안 대전 중구의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는 단편적이고 지역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빈 공강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부터 바꾸고 채우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김경훈 후보는 대전시 산하기관 유치와 함께 도심 관광 활성화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두 후보는 각각 김광신 후보의 호남선 지하화와 김경훈 후보의 서대전공원 지하도시 건설 공약과 관련해 예산 확보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